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인생 살아가는게 너무 편해가지고 이젠 아예 뇌도 안쓰고 있는 그런 할준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며느리인 나를 부를 때마다 계속 야 야 이러고 있는 시모 이거 뭐하자는 거야 지금 나랑 같이 한번 놀아보자는 건가 오케이 접수 그래 이거 야자타입 맞구만 똑같이 해주세요. 원제 시어머니가 저를 자꾸 야 라고 불러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한 아직 1년도 채 안된 며느리입니다. 새댁이죠. 저희 시댁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그런 정도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제가 막 잘해가지고 이쁨 받고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좀 어색한 사이로 지내는 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한 번씩 어? 이거 뭐야? 싶긴 했는데 둘만 있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잘은 못 느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엔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고모님들도 놀로를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시아버지는 수산시장에 회를 뜨러 잠깐 나갔고 저랑 시어머니 둘이 남아가지고 음식한다고 집에 있었거든요. 이때 저는 재료 손질 같은 거 하면서 옆에서 도와드리고 어머님은 직접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 갑자기 야! 이것 좀 가져와라! 야! 미온을 넣어야 맛있지! 야! 이거 좀 잠깐 적고 있어봐라!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등등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야야 이러는 거예요. 야야! 야야! 그래도 처음 한 번은 실수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네 이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실수가 아닌 걸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알게 되잖아요. 듣다 듣다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어머님 아까부터 계속 저한테 야야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저랑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하시나봐요. 그래도요 저는 야 보다는 이름 불러주시는 게 더 좋으니까 야 말고 제 이름 불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잠깐 당황을 하고 제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 아이고 내가 그랬냐? 아이고 재료를 너무 급하게 찾다 보니까 네 이름 부를 정신도 없었나보다.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네 이름 불러주마. 이래가지고 저는 뭐 나름 좋게 풀렸나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이틀이 지난 아까 저녁이죠.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자기야 저번에 엄마랑 둘이 무슨 일 있었어? 이러길래 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랬더니 그래? 이러면서 아니 아까 아버지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이고 깐깐한 며느님이 들어와가지고 역시 집살이하게 생겼다.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겠다. 이거 보통이 아니구만?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데. 여기서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냐? 내가 이걸 알았다면 먼저 알아서 잘 말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당신이 좀 당돌해 보여가지고 엄마 기분이 나빴나 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 입은 뭐 먹을 때만 쓰는 겁니까? 며느리면 이런 건 아예 말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버릇이 없어 보였어요?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제 나름 순화해가지고 웃으면서 정정해달라고 한 건데 그냥 그런 말 자체도 아예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거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 의견이 듣고 싶어 이렇게 글 쓰는 거니까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아니 시모 본인이 야! 라고 불러가지고 생긴 그 거지같은 민망함을 왜 피해자의 며느리가 감당을 해야 돼? 이게 뭔 꼴이야? 야 옆에 있는 남편의 아들에 아주 그냥 아군들 많아가지고 행복하시겠네. 야! 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인가? 그냥 누구야의 준말일 뿐인데? 말끝마다 일일이 이름 부르기 번거롭거나 급할 때 쓰는 말 아니냐고. 물론 억양이 상대방을 까내리는 말투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순수한 습관이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어? 그리고 이 말. 50대 이상 나이 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오랜 시간 의식하지 못한 언어습관이기 때문에 쉽게 고치기가 안 돼요. 평생을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건 그냥 세대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그냥 넘어가! 2번. 지랄하네. 야! 사위한테 야! 라고 부르는 장인장모는 한 번이라도 봤어요? 게다가 보통은 사위한테 반말도 잘 안 합니다. 아이고 공사방 자네. 이거 좀 들고 하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어따 들이대. 2번. 야! 그 사이 자기 남편한테 쪼르르 이르는 시모라니. 바이러스 맞네요. 거리두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쓰니 남편도 마찬가지.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생기면 그냥 계속 웃으면서 열심히 해버려. 받아쳐버리라고. 3번. 만약 이건 남편한테 먼저 말을 했다면. 으이씨. 당신이 예민한 거래. 이런 소리 100% 했다. 시모도 그래. 갑질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고세지 남편한테 싹 이르고. 보는 얼굴에 침을 참 잘 도배는 할만 싫어군요. 됐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님이 직접 이야기하세요. 남편 하는 꼬라지 보니까 중간 역할 기대도 안 됩니다. 아휴 결혼 잘못했네. 4번. 저희 시모도 예전에 자꾸 야! 야! 이러길래 한 번은 짜증이 나서. 어? 아 김치. 알았어. 어? 어 여기 있어. 어? 왜 불렀어? 아 알겠어. 이렇게 받아쳤더니 깜짝 놀라며. 나 지금 뭐하는 거냐? 이러길래. 어? 야자 타임 아니었어요? 이랬더니 할매 바로 뒤집어지더구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계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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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거리를 뒀더니 나중엔 삐져가지고 그래! 이제 오지마라! 이래가지고 지금 5년 넘게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남편이 야! 좀 참지 그걸 못 참아? 이런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어? 그래 알았다. 그럼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도 너 부를 때 야! 라고 시킬게. 이랬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 지는 쳐듣기 싫었던 거지. 5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내 부모님도 나를 야! 이렇게 안 부르는데 겨우 시 자 그거 하나 달았다고 사람 하대하는 저런 미친 인간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6번. 저희 시가의 경 시어머니와 형님, 남편, 형수죠. 둘 다 저한테 야! 너! 이랬고 특히 형님은 야! 너를 넘어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할 때마다 어?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이딴 소리를 해댔는데요. 그러다 하루는 형님 아버지가 계단에서 굴렀대요. 다리를 다쳤니? 어쩐니? 등등. 막 그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래서 니네 아빠 많이 다쳤어요? 이랬죠. 그리고 시어머니 계속 야! 야! 너! 너! 이러고 안 고치길래 그냥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아빠 성이 황씨거든요.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야! 황! 이쪽으로 와봐! 이랬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했더니 어느 날부터는 동서 동서 이러고 작은애야 작은애야 이러더군요. 아시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끔 실수로 야! 이러면 왜? 이렇게 받아쳤어요. 뭐 뒤에서 욕을 하든 말든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며느리가 아니라 야! 로 살게 될 겁니다. 7번. 장난하나? 나 같으면 이거 바로 친정에 달려가 다 풀었다고. 미친 것들. 후기.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리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잠들기 전에 남편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최대한 간단하게 쓰려다 보니까 생략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시아버지가 못된 분이라 그렇게 말을 전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어머님이 저랑 있었던 일을 싹 빼놓고 그냥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더라. 이런 말만 해가지고 아버님은 저희 둘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걸 확인하려고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다시 말해 제가 본문에 썼던 그 말은 아버님 본인이 했던 말이 아니고요. 아니, 너희 엄마가 이러더라. 무슨 일이냐? 이걸 전한 건데 제 글발이 너무 약해 살짝 오해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며느리 역시 집살이 무섭다 이 말을 시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한 거고 아버지는 그걸 전한 거죠. 여하튼 그래서 남편도 저한테 물어본 거고요. 저 역시 상황을 설명해 준 거고 남편은 이걸 듣고 깜짝 놀라서 진짜? 아니 우리 엄마가? 이런 뭐랄까 창피한 마음에 말을 그렇게 한 건데 그러고 나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말을 정말 잘못한 것 같다며 진짜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 역시 이번이 처음이라 남편은 그래 역시 우리 집에 시집살이 따윈 없다고 고부 갈등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불상사 안 생기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몇몇 댓글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대방은 어른이고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런 식으로 받아치면 되겠냐? 이 싸가지 없는 거야. 너는 싸가지 없는 게 맞아. 이런 의견이 좀 보이는데요. 제가 안 써서 그렇지 이전에도 쓰였던 게 많았어요. 매번. 자주 봐야 친해지는 건데. 우리 너무 못 본다. 나는 아직 우리 며느리가 어색해가지고 말도 못 놓겠다. 자주 좀 보자. 등등등. 자꾸 사람 무한주는 말을 전화로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쭉 그 불편함이 쌓인 게 많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이번에 야야 소리까지 들으니까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최소 2주에 한 번은 꼭 봐야 한다면 고시 부리는 거. 그나마 줄이고 줄여서 한 달에 한 번이 된 건데 그마저도 그래 그럼 좋다. 너희들 대신 무조건 올 때마다 자고 가라. 이래가지고 남편이 딱 잘라내면 막 대놓고 삐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제가 전화로 기분 풀어드리면 알겠습니다. 어머니 몬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이럴 줄 알았나 본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성질나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뭐가 됐든 앞으로 신경 안 쓰려고요. 여하튼 제 글에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대부분의 남편은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뭐 그랬으니 남편 이 정도면 양반이죠. 좋아요. 2번 야 뭘 상식한 것도 그지같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뒷담화까지 하는 할머니라니 어이구 이 할머니 사람이 좀 곱게 늙어야지 왜 이렇게 추할까 3번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또 야 이러면 시부모 보는 앞에서 야 남편아 너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해버리세요. 댓글 이거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나이 들었다는 핑계로 안 고치는 노인에는 답이 없죠. 그냥 그 저급한 수준을 같이 해주는 게 제일입니다. 거울 칠이요. 이거는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야야 할 때 자기 아들이 사도라한테 야야 이 소리 듣는 걸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냥 상대를 완전 깔보는 거고 진짜 만약 모르는 거다 그러면 참 비극이죠. 비극 비극입니다. 참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